중국 2분기 GDP 중국에 올 2분기 GDP 성장률이 6.3%를 기록하면서 1분기 성장률인 4.5%는 넘었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작년 제로 코로나 때라 더욱 그렇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내려갔지만 16살부터 24살까지 청년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도 걱정입니다. 본격적인 부양책을 언제 시작할지 시장은 지켜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세수가 많이 줄었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우려해서 돈을 찍어내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미국의 견제가 심하게 들어온 반도체 산업 외에는 시장에 적극 개입할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별로였지만 대만의 칩 수출도 지난 14년 중 가장 저조하다는 뉴스입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수출이 50% 이상 차지했었는데 중국의 수요가 저조하다 보니 6개월째 떨어지는 중입니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국을 예로 들면 전기 생산에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지만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 발전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재미있는 점은 전기차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주로 밤에 충전하면서 천연가스 발전량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뉴스 헤드라인과 달리 여전히 전세계 에너지의 82%가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도 겨우 4% 감소한 수치입니다. 개발 도상국들이 예상대로 성장한다면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에너지 전환은 쉽지 않을 겁니다. 국제 항공여행 올 5월까지 국제여행 예약 건수가 여전히 2019년보다 2% 정도 낮지만 작년보다 40%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항공사 주가가 오른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 전 수치를 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항공유 소비는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상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 오늘도 바람 잘 날 없는 육아 시장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오펙 동맹국들과 내년 말까지 하루 5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을 하기로 4월에 발표했고 6월 초 오펙 회의에서 7월에 하루 1밀리언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깜짝 발표했습니다. 7월 초에는 그걸 8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매달 초 연장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서 오늘 사우디의 7월부터 시행하는 하루 1밀리언 추가 감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육아가 순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발표했던 내용을 6월에 발표한 거랑 혼돈해서 내년까지 한다고 오버했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미 몇 달 전에 나온 뉴스를 오버했다는 게 좀 웃기기는 합니다. 오펙이 오펙 회의에 로이터 통신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로이터와 함께 오펙에 초대를 받지 못한 블룸버그는 석유 강세론자들은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베테랑의 경고라는 기사를 통해 시티그룹의 에드무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에드무스는 기사에서 중국 경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으며 미국도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를 걱정했습니다. 또한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했고 오펙 내에서도 이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담이지만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생산량도 역대급입니다. 아무튼 유가가 80달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우디가 하루 1밀리언이 아니라 2밀리언 베러를 감산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름 동안 유가가 83달러을 유지할 거라는 기존 예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수의 예상이 맞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번 주에 리비아의 샤라라 유전이 시위대로 인해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정상화가 되면서 유가도 다시 내렸습니다. 현재 원자재는 미국 3대 지수인 다우 존스 대비 1900년 이후 가장 저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저평가인지 다우 존스가 고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2월 기준에서 하루 500밀리언 베럴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실제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을 통한 수출량도 7월 첫 12일 동안 6월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자체적인 수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EIA는 올해 처음으로 8월에 미국 쉘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WTI 유가가 70달러 근처에 머물고 있음에도 원유 시추장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크랙 스프레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미 경제의 약진, 코로나로 주춤했던 중남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작년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10위에서 13위로 밀려난 한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도 약 2% 정도의 GDP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정권에서 좌파 정권으로 바뀌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멕시코는 얼마 전에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올라섰고 페루, 칠레, 콜롬비아 경제도 코로나 이후 V자로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감산하는 동안 브라질의 PBR과 콜롬비아의 EC가 중국의 헤비 5일 수요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8월과 9월에 브라질에서 하루 약 1밀리엄배럴을 수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남미 생산자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배당왕 PBR일 거로 생각하시지만 미국에도 상장된 멕시코 회사인 VIST입니다. 1년간 300%가 오르는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그래프도 예술입니다. 캐나다 회사 중에 콜롬비아 생산자인 PXT도 올해 30% 이상 오르면서 좋고 페루 생산자인 TAL도 배당률이 12% 정도 되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부채가 전혀 없는 현금 포지션이라는 점입니다. 콜롬비아의 EC도 20%대의 높은 배당에 나쁘지 않고 GTE는 혼자 나쁘지만 부채 비율이 워낙 높고 거래량이 적어서 필요 이상으로 까인 점이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투자가 힘들었지만 몇몇은 인건비와 환율에서 이득을 보면서 북미 회사에 비해 대박을 찍었습니다. 각 회사의 WCS 스프레스 영향표. 저번 시간에 WCS의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WTI의 격차가 5달러 줄어들 때마다 회사들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영향받는지 표입니다. 역시나 ATH가 가장 영향이 크고 종합회사인 SU가 가장 영향이 적습니다. 같은 종합회사인 CVE는 OBE보다 영향이 크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가 마무리됐는데 MS는 라이벌인 소니와 콜 오브 듀티 게임을 앞으로 10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입니다. 너로로 합치면 왼 때의 인수입니다. 진출한 SNF가 또한 도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입니다. 헤에분들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블로 쪼어는 액티비전을 사용하합니다. 에어디 액티비전의 죽음을 맺었습니다.